이렇게 뭔가 하나가 공개가 되면 뭔가 멘션이나 좀 더 뭔가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냥... 그냥... 하도 모르게 나온 눈물이라... 뭐라 해야될지 모르겠다... 어... 빨리 보고 싶은데... 어... 이제 곧 공개가 됐는데... 오늘 로고를 통해서... 이렇게 담아보는 것 같다... 렉나 out 진지 힐렉 내 마음이 바랬어요 해바의 무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2, 3시간 정도 더 연습을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되게 연습을 짠내서 아픈 나중에 그렇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다.